8. 유콘 AMN 쇼케이스에 왔잖아요 감사합니다 작년 2반때쯤에도 저희가 이 무대에 섰었는데 올해도 섭외돼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곡은 튤립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는 곡이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10월에 또 컴백 예정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곡인지 여기서 살짝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누구한테 지금 부른거죠? 지금 옆에 계신 앨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나오는 앨범은요 리패키지의 앨범으로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수록곡 중에 정말 저희가 마음에 들어하고 꼭 정말 팬 여러분들께 무대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곡을 저희가 뽑아서 이제 그 곡을 타이틀으로 정해서 10월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활동하는 곡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곡들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대 끝까지 응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곡 연달아 세계에서 봐볼까요? 아 네 좋아요